사로거스 사로거스는 우릴 배신했다 끔찍한 만흥의 대가로 영혼의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 아니, 그런 것이라 믿었다 하나, 그를 다시 상대했을 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분노가 더욱 커져 무시무시한 힘을 얻었다고 난 온 힘이 닮았었고 내 모든 걸 걸었지만 실패 그 그들을 괴풀이해서 만든다 퇴로고스의 강국은 깊은 곳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그의 부정한 마법을 느껴져는구나 이곳에서도 그의 부정한 마법을 느껴져는구나 오늘 반죽의 영웅들이 퇴로고스의 초종을 받고 우릴 발을 막을 것이다 부디 견뎌내고 앞에서 보자 그의 가게는 이곳에서 보자 이곳에서 보자 이곳에서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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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